줄 톰슨 효과요. 그래서 줄 톰슨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등 엔탈피, 엔탈피가 일정한 팽창을 우리는 줄 톰슨 팽창이라고 하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졸음 공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졸음 공정이다 나오면 아, 등 엔탈피 공정이구나 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랬을 때 이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줄 톰슨 계수라고 해서 그것에 식은 엔탈피가 일정할 때 라운드 P분의 라운드 T 즉 압력 변화와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면 돼요. 해석을 그래서 이것에 뭐냐면 줄 톰슨 계수의 뮤가 이것보다 0보다 클 때 P는 감소하고 T는 하강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거일 때는 이거. 그래서 이 조건을 해서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거는 뭐만? 식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라운드 P분의 라운드 P는 뭐가? H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와 라운드 T와 라운드 P. 얘가 이거일 때는 얘 감소 이거. 그랬을 때 온도는 어떻게 내려간다. 그 다음에 이 감소, 이 상승일 때는 온도는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줄 톰슨 효과에 관한 식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줄 톰슨 효과의 개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보자 라는 거죠. 즉 우리가 수학적인 공식에 이렇게 편미분 방정식 3개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는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 혹은 연세법칙, 연세규칙이라고 해서 이걸 사용하는데 이제 X 대신에 T, Y 대신에 P, Z 대신에 H에서 이것이 뭐다? 성립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금방 줄 톰슨 개수는 라운드 P분의 이거니까 이것을 자변에 넣어두고 나머지를 우변에다 넣어두면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식을 고치게 되면 뭐냐 요거가 뭐가 됩니까? CP가 되죠. 그러면 CP분의 이거니까 고치면 이러한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가지 그래서 요렇게 되고 또 CP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그래서 요 T가 일정할 때 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4장에서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4장에서 요것을 가지고 5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5장에서 요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식은 뭐다? 온도와 부피에 관해서 요렇게 나타내니까 요걸 또다시 쓰면 요렇게도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즉 만약에 여기도 또 조건이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PV에는 NRT를 쳐서 T분의 V는 어떻게 요런 식으로 T분의 V는 P분의 R이 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P분의 RT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값이 PV는 NRT니까 V가 되니까 어느 값이 요 전체가 뭐가 된다? V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위에가 0이니까 이상기체의 경우에는 mu는 즉 줄 톰슨 개수는 얼마가 0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도 또 이번에는 요거 우리가 앞에서 본 F는 F는 X,Y라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DH는 요거를 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쓰면 우리가 앞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변의 이거는 요거이다. 나와있죠. 그래서 요것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서 DH는 요걸로도 정의를 했죠.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여기에 있는 지금 뭐냐 TB는 요것을 일정, 여기에서 지금 압력이 일정할 때 요걸로 지금 요 1번식을 요 조건으로 해서 변형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압력이 일정할 때 양변의 DP를 나누면 DP분의 DH니까 라운드로 고치고 온도가 일정할 때 그 다음에 DP분의 뭐냐면 DS, 근데 그걸 뒤에 적었네요. 그래서 DP분의 DS하고 DP분의 이거니까 그냥 V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이는 T가 일정할 때 라운드 P분의 라운드 S는 마이너스 요거가 되죠. 그래서 뭐냐면 맥스웰의 방정식을 통해서 SS는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의 P 맥스웰식 그래서 요것을 뭘로 요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액체 상태일 때 VP 팽창 개수는 뭘로? 요걸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요것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의 P는 베타 V 이렇게 나타내니까 요기에 베타 V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것은 우리가 뭐냐 이식은 앞에서 뭐냐면 요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한 거였죠. 그래서 요식에 대입해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정리를 하면 뭐에 줄, 톰, 승, 개수를 하면 어떤 식으로 일반적인 기본식은 이건데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면 요렇게도 표현되고 위에서 보면 그 다음에 요렇게도 표현되고 요렇게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요렇게도 표현된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 기억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요걸 통해서 이렇게 작성을 그러니까 풀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요래 요래 요렇게 해서 요롷들이 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냐면 요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줄, 톰, 승, 개수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여기에서 다뤘다라고 보면 되겠죠.